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조희은 씨가 어떻게 선거에 당선됐는지 교육감 선거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대부분 특정 교원단체나 민주노총 후보들이 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특정 단체 노동단체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9년도 4월 달에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마했던 창원시 성산구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때 그때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강기훈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60%는 정의당 후보 한 게 주고 40% 정도는 더불어민주당 한 게 줬지 않습니까 조희은 씨는 뭐 선거가 참 고약한 선거였죠 종로구 같은 데는 우파 교육감 후보 중에 대표주자한테 표를 60% 정도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현장을 교사들이 장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장악을 못하는 것은 학생들을 나무라거나 그다음에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도구와 수단을 다 빼앗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것이 바로 2010년부터 좌파 교육감 후보들에 의해서 도입되기 시작한 인권조례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는 좌우익을 떠나가지고 그냥 팩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대한민국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교실에 대한 통제권과 관리권을 상실했고 그걸로 인해가 지금 교권 추락과 교사들 한계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거는 그냥 뭐 특별한 분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이렇게 답답한 것은 사실 자체를 뭐죠 왜곡하거나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특히 좌파 진영은 사실 자체는 뭐죠 우리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면 사실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인 경우가 조희연 씨가 지금 나서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인권조례하고 관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권 추락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조희연 씨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서울시의회가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 아마 벌린 모양입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양반이 성공해 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건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념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압도당하고 나면 모든 것은 이념이 가르치는 것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지 딴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잇따른 학교 학생민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은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일방적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그냥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권리와 여러분 의무가 강조가 되고 책임이 전혀 여러분들 상실된 그런 교육현장은 결국은 인권조례가 가장 큰 몫을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조연 씨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그냥 전형적으로 좌파 지식인이나 좌파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인 그냥 대표 사례 가운데 안 한 거죠 그냥 우기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현재 시도 교육청 6곳이 시행 중이고 충남도의회는 12월 15일 학생조례 폐지안을 표기를 했고 다음 주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조례 폐지안이 상정돼서 본회의 부결에 붙여질 것이다 여기 맨 마지막에 교사분의 인터뷰는 그대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문제 해결적이 뭔지 학생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조한 인권조례의 문제들이 교실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모든 세상의 일이란 것이 책임과 의무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하고 본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 명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덮고 없는 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간주해 가지고 우기고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치뤄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2018년 교육감 선거 2022년 교육감 선거 엉망진창이 전국의 여러분 다 엉망진창이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치뤄졌던 울산 교육감 여름 선거도 천창수 후보 좌파 교육감 후보의 민주노총의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가 상대방이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조작값 3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광역교육감 선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침묵을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어마어마 무지무지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조현식에 관련된 그런 서울시 교육감에 관련된 사항도 야 이게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그냥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인들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니까 참 딱 한 부분 가운데 안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